힘드신데 앉으세요, 앉으세요. 네, 앉으시겠습니다, 앉으시겠습니다. 네, 앉으셔도 됩니다, 앉으셔도 됩니다. 지금 3대0으로 이기셨는데도 표정이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, 지금. 이긴 것 같지가 않아. 이긴 것 같지가 않아. 아, 그래요? 3대0으로 이겼는데도 왜 우리가 진 것 같지? 막 이런 느낌. 원래 이렇게 예상하실 때는 몇 때문에 솔직히. 7대0. 7대0? 그럼 순영이 형은? 솔직하게. 솔직하게. 더 생각했죠. 저는 한 12골 봤는데. 끝나니까 얘기하시네. 잘하시긴 잘하시네. 아니,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로 커버링도 잘하시고. 정말 잘하셨어요, 정말로. 이 안 감독님의 전술 변화가 서로가 이렇게 협력하면서 움직임이. 아하. 정말. 그게 느껴지셨어요, 느껴지셨어요? 이야. 아니 근데 저 형은 탤런트 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막 들이대요, 저렇게 막. 닥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는데. 아까 꼴대까지. 그래, 꼴대까지 그래. 저도 가고 있었는데 꼴대 신경 안 쓰고 슬라이딩을 확 오셔가지고. 여기. 그러니까. 여기 무릎부터 다 쓸리셨어요, 정말로. 이 정도면 뭐. 열정이야, 진짜. 아니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아까 골 각이 없었는데. 두 번째 골. 두 번째 골 넣으셨어요. 아, 대박입니다. 아, 진짜. 진짜 멋있어. 형님, 원래 저런 골을 생각하고 계셨죠? 저런 골도 생각했고 뭐 오바헤드킹 뭐 이프리킹 뭐 한. 바나나킹. 4대께는 구상하면서 다 했는데. 세리머니도 준비해 오셨죠? 아, 그럼요. 여러 가지로. 최수성 단장님을 저희가 오프닝쇼에서 많이 흔들어 놨기 때문에. 맞네, 맞네. 마음대로 잘 안 되네요. 아쉬우셔서. 최 단장님은 저희가 무득점으로 막았습니다. 이건 큰 값진 성과예요. 3대0으로 졌는데 뭐가 값진 성과예요. 아니, 저거 우리 유니폼 맞출 수 있게 됐지 않았습니까? 지금 유니폼이 중요해요, 졌는데. 이거 참 감독님 사비로 해 준다고 그랬지. 어, 맞다. 그렇다. 맞다. 오, 예. 그거는 상관없는데 우리가 한 골을 못 넣었잖아요. 어, 아닌데. 세 골 차이라고 그랬잖아요, 감독님. 아니, 세골 차이라고. 세골 차이. 그러니까 우리가 넣어야죠, 골을. 예! 예! 우리 3대0도 아까 얘기하셨어, 분명히. 그래서 저희가 경기 도중에 업체 사장님한테 여쭤봤거든요. 예! 이런 원단 이거 한 벌이 얼마던데요? 한번 봐주세요, 저희 원단 이거. 15,000원 아니다, 이거. 저희가 지금 48,000원에 맞췄다거든요, 아르바이트. 49,000원. 좀 싸게 했네. 싸게 했네, 그러면. 싸게 잘했네. 우리가 바가지 쓸 건 아니네. 네.